앉으세요. 아, 예. 혹시 제가 무슨... 잘 먹었시라도 했습니까? 스위스 차명 계좌. 그거 당신 맞죠?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돈을 빼돌렸던데 한판로 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신가? 이런 식이면 지우스 프로젝트 내가 믿고 참여해도 되겠어요. 김선빈 씨는 나를 돌봐주신 은인의 딸입니다. 김선빈... 아, 김선빈! 그 강윤겸 회장하고 바람... 야, 김정철. 네. 김선빈 씨는 내 가족이라고. 설명이 더 필요할까? 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잘 쉬워요.